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찬이자입니다. 저녁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쇼킹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항상 주식 투자하면 좋겠냐. 그렇진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돼. 모진 풍파를 겪어봐야지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저도 솔직히 편안하게 그냥 꽃길만을 걷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힘들더라도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한번 장투해가지고 살아났으면 좋겠어. 살아남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표정신이 있어야지. 목표정신 여기저기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미국 주식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죠. 지난 23일 날 보니까 11월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어요. 공개로 그 이후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타랠리, 연말 랠리가 오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기가 실리고 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내년 상반기 증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고 듣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 좋아. 아주 처참할 거야. 겁을 막 주고 있어요. 비관적이다. 희망이 없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이제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신중해라. 24일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CNBC. CNBC 들어가 보면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주식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글들을 많이 써놔요. 연말에 S&P 500 지수 목표치를 4100에서 4150까지 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23일 종가 기준 2에서 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추가 상승 여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년 상반기 증시라는 거야. 내년 상반기. 그래서 일부 전략가들은 증시의 진짜 바닥이 내년 상반기에 올 거다. 이건 바닥이 아니야. 진정한 바닥은 찐바닥은 내년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과연 그럴까. 나도 궁금해집니다. 내년 진짜 상반기에 완전 또 대폭나구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맞지를 않더라고.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안 맞아.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하여튼 월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난달 그 13일 장중 기록한 3491.58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저는 떨어지면은 완전 땡큐인데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 또 다른 전략가들은 전조점이 지지되더라도 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T3 라이브 닷컴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관련된 책임자가 그래요. 단기 기술상 단기 기술적으로 분석하니까 4분기 산타랠리 후에 1분기 약세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 산타랠리 하고 팔아야 돼? 하여튼 1분기에 약세들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어서 연준이 1분기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지만은 1년 내내 5% 수준의 금리 상태를 유지할 거다. 5% 수준. 금리는 유지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따라서 주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연준은 결국 증시의 붕괴가 나타나야 고금리 기조를 처리할 것이다. 고금리 기조를 처리할 것이다. 일단은 그 시장조사업체 CFRA 리서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샘스토벌.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증시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경고를 하는 거야. 경고를 했고 연준이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를 하고요. 연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년물, 10년물 이렇게 국채금리가 가파른 역전 현상 이게 참 문제야. 금리 역전이 조심해야 돼. 역전 현상을 고려할 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래된다. 이 통상 장기물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현재는 더 낮아. 그래서 이거를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금리 역전되면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시장이 침체 강도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 4분기부터 S&P500 기업의 수익이 0.4% 감소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심화될 거다. 아주 심각할 거다. 다만 2008년이나 2020년 두 자리 있을 때 감소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은 후에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거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상반기 완전 죽수고 하반기 때 좋아질 거야. 그러면 상반기 때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상반기 떨어질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여기서 전략가들이 그래요. 올해 그 시장의 위험 요인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였는데 내년에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신용 리스크 이렇게 바뀔 거다.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금리나 어차피 더 올라갔으니까 침체와 신용 리스크다. 다만 상반기 완만한 경기 침체 후 하반기에는 강세장으로 전환 될 거다. 강세장.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약세장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그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주는 거야.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여러분들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또 포트폴리오 짤 때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보수적인 거. 하여튼 상반기 그 경제와 증시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하여튼 달러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이 잘은직해 보인다고 조언하는 분도 있고 이 골드만 삭스죠. 삭스의 전략가랑 벤커버미카 이쪽에 책임자가 그래요. 에너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의료 이렇게 하여튼 방어적 섹터 중심의 매수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 초짜라도 어떻게 그래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분산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는 약간 필수 소비재 이런 쪽도 나쁘지 않겠다. 약간 좀 방어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도 좀 필요하고 공격적이도 필요하고 그렇게 좀 짜가지고 하시고 하여튼 내년은 다들 뭐 안 좋다고 난리네. 지금 보니까 저도 그래야 내년 상반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금을 충분하게 모아둘 필요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썩 좋지는 않다. 근데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닌데 다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년 좋은지 안 좋은지 가봐야 알겠죠.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도 스스로 대비를 하자.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